파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신인 1460년 총자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이총자 방근, 초승만, 매복일시, 이소이대잔, 전취일잔, 거제, 함이자주룩, 취집, 번영문, 파시 방근을 볶아 익힌 다음 가루로 만든다. 매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는데 물 2제접을 넣고 다리 1잔으로 만들고 거제, 찌꺼기를 제거함, 거제한 다음 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다. 조리법 1. 팥이 0.5근을 볶아 익혀 가루를 낸다. 2. 물 2제접을 넣고 다리 반 정도로 졸아들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3. 2에 쌀을 넣어 죽을 만듭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2. 배달 분식 3. 팥이 0.5근을 볶아 주시는 Hayah 3. 팥이 0.5근을 변경을 만들고 4. 팥이 0.5근을 볶아 오고 5. 팥이 0.6근이 4.0